안녕하세요. 판례공고 오문장리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일자 판례공고 민사 공로제공 토지와 토지인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0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42-15사 판결입니다.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토지인도사건이고요. 원고는 마을 인접한 공장이고 이 사건은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피고는 김포시였습니다. 상고했지만 상고 기각됐죠. 이 원고 공장의 소유주는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포장하기 전, 김포시가 포장을 했는데 포장하기 전부터 마을과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가, 원고의 전 소유자는 1996년 12월경부터 그때 토지를 전 소유자가 매수를 했는데 그때도 통행을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걸 내버려 뒀어요. 원고는 2002년 5월에 다시 토지를 매수했는데 그때도 통행이 이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원고가 공장의 시설을 변경을 신청했더니 승인을 하면서 부관으로 도로를 통행이 제공하라. 이렇게 행정청이 조건을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피고가 김포시가 2005년에 도로를 포장을 합니다. 그때도 소유주는 이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도로가 폐쇄가 되면 상당한 거리를 마을 주민들이 우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은 297제곱미터 정도 되고 평수로 치면 한 100평 정도 되죠. 전체 토지의 약 9.7% 정도 되는 토지였어요. 문제는 뭐냐면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느냐. 내 땅인데 남들이 계속 통로를 사용하고 있으면 인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땅인데? 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안에서 어떤 사안이 있냐면 이 원고가 김포시를 상대로 지료청구를 했어요. 사용료 달라라고 있는데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거는 인정해 주는데 권리 인도 청구는 돌려달라는 청구는 안 되는 거냐. 약간 이상하죠? 사용료는 내 땅이어서 사용료는 받을 수 있는데 돌려받을 수는 없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개설 경의를 불문하고 공로가 되면 소유권 행사는 제약이 된다. 그리고 점유 관리하는 자치단체 김포시죠. 관리, 김포시를 상대로 인도 및 통일 금지를 구하는 것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하는 거. 그걸 인정해 주는 것과 그걸 인정해 줬다고 해서 권리남용이 아닌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는 받을 수 있지만 사용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인도 자체가 권리남용이 아닌 건 아니다. 그건 별개다. 그래서 토지 인조를 구할 때는 별개로 판단해서 사용료는 너 받을 수 있지만 토지 인도는 권리남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 사건은 이제 토지 매수 시에 공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료 상당을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인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매 시에는 반드시 확인해서 가격을 반영을 해야 되고 이걸 감안해서 사실상 그 토지 뺀 나머지 가액만 토지 대금을 산정을 해야지 그 토지까지 산정을 했을 때는 이거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만약 이 소송에서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지 않는다. 이쪽 길로도 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통로를 조금, 그러니까 면적이 조금만 통화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준다면 이거를 돌려받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상당한 그 거리 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로로서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것이지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지 않는다면 권리남용이 안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봐서 원고가 되는 피고가 되든 어떤 이 판례를 가지고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어떤 주장할 것인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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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